cbs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중근 작가 김성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두 분께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시간인데요 진 작가님은 안경태를 받게 해주셨네요 네 돈을 좀 썼습니다 많이 갔는데 7만원 8만원 붙어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격표 안 붙은 거 있잖아요 싸구리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딱 짚어가지고 딱 썼는데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세요 라고 했는데 30만원이래요 근데 물로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금 생애 최고의 최고가의 안경을 썼습니다 알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쓴 보람을 느낍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상평 잘 어울린다고 해주세요 김성애 소장님도 얼마 전에 바꾸셨네요 네 바꿨습니다 두 분이 안경태 바꿔서 봄맞이 얼마짜리에요 저는 고가입니다 가격 한판 승부는 끝나고 하신다고 질문 한판 승부 7906님의 작가님께 질문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은 러시아 전승전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더군요 그런데 내용이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 지지하는 거여서 논란이죠 두 나라의 연대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짜증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원래 전승절이 뭐냐면 원래는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의 궁극주의를 기념하는 행사로 변질이 됐고요 붉은 군대 깃발을 들고 나오는데 붉은 군대는 파시즘, 나치즘의 대항에서 싸웠거든요 두 번째로는 침략전쟁이 아니라 방어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은 위대한 조국 전쟁이라고 불렸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을 했는데 지금 이 전쟁은 뭐냐면 약소국을 침략한 전쟁이고요 침략의 동기가 뭐냐면 내셔널리즘이거든요 러시아 내셔널리즘 이게 파시즘이에요 자기들이 파시스트라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 딱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짜증이 나는 게 북한이 그나마 자기들의 정통성을 유지했던 게 바로 뭐냐면 자주라는 거거든요 특히 에너지력도 맨날 툭하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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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약소국의 주권이 침해되고 있는 전통행위거든요 이걸 갖다 찬성할 수 있어 이것을 말하면 북한 정권의 자기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는 이렇게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친구가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고립됐는데 그때 친구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몇몇 나라 정도인데 대부분 그 친구인 나라들 보게 되면 장기 집권한 나라예요 다 독재국가들이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한테는 참 불리하죠 왜냐하면 북핵 협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후로는 아닐 겁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훨씬 더 담대하게 핵 개발로 갈 거라는 거죠 참 짜증납니다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 2665님이 김성희 소장님께 질문을 주셨는데 소장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스펙 논란 여전히 뜨거운데 기생충 학자인 서민 당국대 의대 교수도 과거에 지인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참여시킨 게 확인이 됐군요 부모 부탁으로 그랬다는데 정말 전수조사를 다 할 수도 없고 이 엘리트층들의 지독한 아빠 찬스 부모 찬스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민 교수는 그렇게 본인이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조국 교수 때 그렇게 참전했을까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조국 교수가 잘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문제는 전수조사를 해야죠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보도 내용을 보면 카이스트 경영공학 석사인 강태용 씨하고 시카고대 사회학 박사 과정인 감동경 씨가 영재고학 과학고 외고 자율형 사립고 상위권 일반고등학교 등 213개 고교 소속 980명의 학생 저자 논문 558편을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를 이미 내놨고요 교육부도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880건의 논문을 전수조사했던 것도 이미 있고요 무슨 개인정보가 어쩌저쩌고 불법을 저지른 것을 학교별로 알아서 검사하라고 넘겨줘서 서민교수 같은 경우도 대학 자체 검열해서 넘어갔던 문제인 것이거든요 전수조사해서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통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뿌리 뽑지 않으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더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 밝혀내고 필요한 조치들이 뒤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입시가 50만 100만이 하는 일에 이렇게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서민교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조민의 단국대 논문만은 옹호를 했거든요 자기도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주 왜 저러나 했는데 딱 보니까 그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랄까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논문 문제는 정말 한국지성사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정말 이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좀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응답하람 판승부였습니다 자유롭게 해결해서 아멘